뭐 비전문가인 제가 주사위기 넣어드리면 전문가인 쌤은 접종 이렇게 하면 빠를 것 같은데 얼른 끝내죠 아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뭐! 아니요요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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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니야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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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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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기여! 야! 야! 으하하! 어이... 우기여! 네! 아이고 아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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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사다리 났네 사다리 났어 똥 조심하고 단단히 얘기했는데 안 들었습니까? 똥이 아니라 다른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다치셨죠? 그래도 서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이 축사일이라는 게 근력이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 암만 도시소와 짜지만 서 있지도 못하면 어집니까? 남자는 힘인데 에이 기다려 보소 장갑 새 걸로 갖다 줄 테니까 제가 낙법을 할 줄 알아가지고 안 잡아주셔도 되는데 미안해요 갑자기 잡히니까 너무 놀라서 일종의 직업병이랄까 이놈의 돼지 왜 돼지 어디지 얘부터 맞출까요? traits 에어 아 아 아 아 아 으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